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라이브 4월 28일 수요일 순서 그러면 첫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 증시 위주로 마감 상황 전해주시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될지 미리 짚어드리는 우리 대치동 1타 강사 AI 설이 돌고 있는 우리 미래세증권의 대치 WM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부모님 네 반갑습니다 톤도 항상 그렇게 일정하게 튜닝을 해갖고 오시는 거죠? 여기 오시기 전에 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듣기 편한 목소리를 방송 시작 전부터 계속 그걸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토 튜닝을 다 해갖고 여러분이 가장 안 졸리면서도 듣기 편한 목소리 그게 소울샵 정도가 되겠죠?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울샵으로 마친 우리 대치동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오늘도 중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시장 마감 시황 통해서 글로벌 시장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그래도 3대 시장 모두 다 소폭 시장별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상해종업 시장은 0.4% 정도 올라서 3457포인트 끝났고 네 심천 시장은 상대로 약간 더 많이 올라서 약한 0.8% 정도 올라 끝났고요 네 그리고 홍콩 항생 시장도 0.45% 올라서 우선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더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개별 종목들로 봤을 때는 호재나 시장의 기대를 조금 모으는 일부 성장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나오면서 그간 중국 시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기대감이 약간 또 관찰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네 이 섹터별로 특징 종목들이 오늘 약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일부 있었는데 최근에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인도에 대한 백신 지원이나 향후 의료기기 지원에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 나오면서 제약 섹터 기업 중에 하나인 복성 제약이 오늘 10% 상한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섹터 대표하는 종목인 닝더스다이 우리가 보통 CATL로 알고 있는 배터리 대표주도 5.3% 올라서 오랜만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온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귀주모티주 실적이 발표됐는데 2021년 일본기 실적이 시장위기대별로 조금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2.5% 정도 대장주가 하락했는데도 그 외의 백주기업들은 대부분 조금 강세가 관찰된 하루였고요 산사영화촌 분주가 5.6% 오르고 노주, 노교 같은 기업도 거의 4% 정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조금 강한 종목들이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대장주, 귀주모티주는 좀 떨어졌는데 나머지들은 또 다 좋군요 맞습니다 보통 백주기업들이 섹터로 같이 움직인데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대장주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주변 종목들이 강하면서 중국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강하게 반영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 시장 제 건 또 떨어졌군요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아니 중국 시장이 오늘 다 빨간색 아닙니까? 다 올랐잖아요 네 오늘 중국 장 좋은 장이었고요 비교적 대장주라고 불만한 종목 중에서 일부 강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아니 자동차도 올랐고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이야 복숭지역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 나만 또 외면한다 이거죠? 네 중국 시장에서조차 정방구를 실현하고 있는 그 정프로님의 희생영시나 모든 구독자분들에 감사해하고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AI 얘기까지 이렇게 제가 놀림을 당했죠 자 그러면 중국 시장 관련된 또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몇 가지 뉴스 준비해봤고요 중국이 오늘 코로나 백신의 접종 횟수 관련 업데이트 뉴스 있었는데 현재까지 누적으로 중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된 횟수가 2억 3천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대략 2억 3천만 회 정도 돼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접종 횟수의 약간 라이벌 관계에 서로 격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많이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횟수 기준으로는 대략 1억 5천만 회를 넘어서서 세 국가가 접종 횟수로는 단연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최근 뉴스 중에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백신 블록화 우려라고 해서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브랜드의 백신을 맞고 있다 보니까 같은 브랜드의 백신을 맞은 국가끼리 여행을 허용하거나 또 백신 민족주의 같은 각 국가별로 백신 둘러싼 약간 갈등이 또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추이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중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2021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 관련한 다양한 데이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2천만 위안 그러니까 한화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의 제조업들 이익을 체크해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40% 정도 급증했다고 하고요 이게 코로나 영향력이 들어가기 전인 2019년 대비해서도 약 50% 증가한 상황이라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식감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군요 중국이 지금 펀드멘탈은 굉장히 좋은데 시장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저 많은 분들이 저를 계속 지금 놀리고 계신데요 일부 종목은 오른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혹시 슬퍼하실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막 이렇게 일어나는 실리콘 회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실리콘? 그게 그냥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잠깐 가고 있다가 정찰병 빼놓고 다 이제 나왔거든요 와 그랬더니 또 무섭게 가더라고요 네 정방구를 실현하고 있는 그 모습 네 상당히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네 경례하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토쇼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까? 자동차 관련된 뉴스? 네 지난 4월 19일에 상하이에서 모토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테슬러 관련된 악재가 될 만한 뉴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이 모토쇼라고 하면 전세기 이목이 집중된 이벤트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의 차주가 브레이크 이상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1인 시위가 나왔는데 그 이슈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 테슬러 관련 반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테슬라가 관련 뉴스에 좀 사과를 하기도 하고 중국 시장 내에서 테슬라 입지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듯한 불안한 뉴스들이 일부 나오고 있어서 매출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겠죠 아직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해보게도 아무래도 좀 신비적인 영향 센티멘트가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선 거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해 굉장히 좀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친화적인 액션을 많이 취했었는데 조금 정작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분위기도 흐르는 일부 모습이 나오고 있는 만약에 중국에서 테슬라가 좀 고전을 하면 테슬라 주가에는 영향을 꽤 많이 미칠 상황입니까 중국 쪽이 매출이 큰가요 테슬라 맞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그렇겠지만 기본으로 중국 시장 자체가 볼륨도 워낙 거대하고 성장률도 가파르게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특히나 전기차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죠 네 뭐 관련해서 그러면 오늘 전기차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전기차를 어떻게 또 시장에서 보고 있는지 그거 좀 전해주실 내용들이 좀 있죠 네 오늘 시장 이슈 점검으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과 진행 상황 좀 업데이트하는 시간 마련을 해봤고요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 메가 트렌드가 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 메가 트렌드 속에서 실제로 기업들도 가파른 성장이 나오고 많은 투자의 기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020년 현재 기준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의 가장 강력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 사실 단연코 전기차 관련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전기차 이전에 가장 강한 테마였다고 하면 사실 1990년대 이후에 인터넷 기업이라는 테마가 지금까지도 최근 30년간 시장을 지배했고 현재도 우리가 보통 IT 기업이라고 부르는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인터넷 산업을 대표한 기업이잖아요 향후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전기차 브랜드들도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전기차라고 부르는 건 자동차의 연료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배터리화로 연료가 변했다 그걸 통해서 전기차로 부르지만 조금 다르게 넓게 봤을 때는 구동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로 좀 넓게 부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 모빌리티 자체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1, 2년 트렌드 혹은 현재의 트렌드가 아니라 향후 10년, 20년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관련 뉴스를 통해 이해도를 조금 높여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갑자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인데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니저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바보는 아니잖아요 천지이시죠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10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10개 중에 그래도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어쨌든 넘나들고 있는데 그럼 한 7개는 플러스가 나의 정상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10개 중에 9개가 만약에 마이너스 그것도 한 자릿수가 아닌 두 자릿수 이상 식이라면 이거는 뭘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일까요?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매수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매수의 욕구가 가장 커지는 시점은 경험적으로는 가격이 가장 비싼 시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수 욕구가 커졌을 때 실제로 매수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대부분은 고점을 잡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심리의 문제구나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 내 계좌에는 계속 마이너스만 있다고 하면 내가 매수한 타이밍이 가장 비싼 시점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클 때 내가 액션 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강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종목으로 봤을 때 모든 종목이 올라간 시장은 없는 거고 결국은 그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나 그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있는 건데 내 포트가 그런 산업의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산업, 섹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차지하는 볼륨이나 시가총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아픈 부분이 있네요 말씀 중에 계속 이어가 주시고 제가 중간에 질문을 갑자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고민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 최근 전기차 시장 관련 내용 업데이트하면서 당사에 글로벌 지지 컨설팅팀의 성창기 연구원님께서 좋은 자료라도 발간해 주셔서 공배면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고 공감이 돼서 함께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석유베이스 자동차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대략 1860년대 정도인데 이게 보편화된 건 사실 1910년대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서 T모델이라는 양산형 자동차가 나오면서 일반화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한 100년간을 지배했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한 2030년경이 되면 주도권을 전기차 쪽에 넘겨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현재 시장에서도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성장이 나오고 어떤 기회가 포착될지에 관심이 지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주류가 되는 시점이 우리가 처음 전기차가 등장했을 때 예측했던 시점보다는 점점 더 주류가 된 시점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탄소 배출 제로와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 이슈와 같이 전기차 트렌드를 가속화시키면서 최근에 나왔던 골드만삭스 전망자료에 의하면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약 40%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판한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 더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가정들을 조금 반영해서 보통 더 강세 시나리오 풀케이스 기조로 보면 2030년만 돼도 전기차가 50%를 넘어가서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시장에 오히려 더 넘어서게 되는 전기차 시장의 그야말로 메인이 되는 시점이 2030년으로 보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차의 50%라는 게 아니라 신차 판매 50%라는 거겠죠? 아니면 전체 차의 50%입니까? 전체 자동차의 50% 그때 당시 지구촌을 굴러다니는 모든 자동차의 50%? 죄송합니다. 판매되는 기준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 기준으로 2030년에 만들어진 100대 중에 50대는 전기차일 것이다? 맞습니다. 누적된 차량을 당연히 제외하는 거고요 신차 판매량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 기준이라고 하니까 연간으로 판매되는 마켓을 봤을 때 절반 이상이 전기차 쪽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전기차 시장의 주류가 된 속도 자체가 빨라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변화들이 많이 내포가 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사실 처음 PC 같은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나왔을 때 보통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한 비즈니스 중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면 그게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단순히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현재는 모바일 기기들이 건강관리 위한 디바이스 역할까지 하듯이 우리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드는데 결국 이 자동차 시장도 완전한 전기차 시장이 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게 되면 현재보다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기차에서 다른 짓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짓이라고 하니 잠깐 미소가 지어지는군요 다른 짓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재택근무도 늘어날 테고 하다 보면 이동의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있는 동안, 전기차에 있는 동안은 영화도 보고 조금 많이 하겠지만 그 있는 시간 자체가 길어질까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라는 건 보통 주행의 목적이고 어떠한 곳으로부터 어떤 곳으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이었는데 문제는 그 이동의 과정에 우리 인간의 노동력이 사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이 투입되고 어떤 에너지가 투입되다 보니까 이동의 목적 외에는 자동차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이 자동차가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그렇겠죠 영화를 보는 게 더 편해지게 되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출근권의 거리가 집으로부터 직장까지의 거리가 1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인데 그게 2시간이라고 하면 꽤 먼 거리가 되는데 정말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우리가 교통 정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운전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면 출근의 거래가 5시간 혹은 3시간 정도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수면을 취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거나 다른 형태로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되고 생활 영역 전체가 넓어지게 되면서 자동차라는 디바이스 내에서 하게 된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코 자는 것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숙면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디 드라이브 같은 것도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아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어쩜 데이트 같은 것도 그냥 차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정부로님에게 미소가 지어지는 많은 상상들이 자동차 내에서는 가능해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몸서리가 낮춰집니다 하여튼 그런 게 가능하다면 훨씬 더 머무는 시간도 길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우선 그런 트렌드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현재 모빌리티 시장으로 가파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자동차 기업들과 IT 기업들이 협업을 하면서 IT 기업들이 자동차로 들어오는 게 IT 기업들의 베이스가 어떤 자동차라는 그 디바이스 자체의 어떤 기능이나 시장을 노린다기보다는 우리가 결국 자율주행차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 모빌리티 안에서 이용하게 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휴대폰을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화상통화를 하거나 우리가 했던 모바일 통화 활동 대부분이 자동차 안에 탑재된 형태로 시장은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우리의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네요 2030년 하여튼 그 언제를 좀 지나가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동차 업체라든지 해외 유수의 IT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합중 연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실제로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에도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게 애플과 현대차의 협업 가능성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또 강한 임팩트를 줬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실제로 대표적인 IT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GM과 협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글은 또 포드와 강한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통해서 도요타와 또 협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IT 기업들과 기존의 완성 사업체들이 또 강한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에 결국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결국 그 과정에서 어떤 투자의 기회들이 만들어질 건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기존의 완성 사업체들이 사실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고 성장에 정체된 시장이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 전기차 시장 새로운 혁신적인 모빌리티 시장이 개화되게 되면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자동 사업체들의 밸류에이션에서 제가 좀 리레이팅 재평가받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의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나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그런 기대감들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생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체 말고 다른 피해 업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극장 체인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모텔 ETF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하나의 산업에서 융합이 만들어지면서 파괴제 혁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산업에서 부정작용을 받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은 사실 성장에 대한 기대를 먼저 반영하게 되고 그 시장이 완전히 성숙했을 때 거기에서 세퇴하는 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의 시장을 가늠할 때는 우선 세퇴한 영역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먼저 반영하는 쪽에서 더 많은 기회는 조금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피해를 입어서 꼬꾸라지는 것보다는 먼저 일어나는 게 성장에 대한 기대로 일어서는 아 이게 좀 먼저 일어나겠군요 그게 실제로 이제 구체화되고 현실화됐을 때 세퇴한 산업들이 실제로 상대적으로 좀 디스카운트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입장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우리의 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린 부분처럼 어느 정도 저평가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특히나 만약에 부품으로서의 하드웨어로서의 그냥 자동차라고 하면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도 사실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거래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 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그 핵심 부품이 되는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성장은 더 가속화되고 성장의 폭 자체도 더 위쪽으로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혁신적 모빌리티가 나왔을 때 그 모빌리티 시장의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를 장악하게 되면서 현재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회사는 역시 테슬라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구글, 애플 뭐 이 정도가 또 거기서도 수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존의 빅테크들이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동차라고 하면 기존의 인터넷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이 자동차를 단순히 퍼스널 컴퓨터 시장을 넘어서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 세 번째 세대의 컴퓨터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결국 기존의 컴퓨터의 OS 시장 그리고 모바일 시장의 OS를 차지했던 기업들이 자동차라는 혁신적인 디바이스 내에서도 어떤 소프트웨어의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PC 시절에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OS의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모바일 시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혁신적 모빌리티에서도 오퍼레이션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장 내에서는 기존의 상관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잘 참고하면서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짧게 리뷰 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 현재는 0.1% 정도 유러스닥 소식 기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독일 시장 한 0.5%, 영국 0.5% 정도 올라서 유럽 시장은 또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소폭 올라가는 그 정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역시 소폭 상승하고 있고 네, 미국 시장 또는 변동성 그렇게 큰 하루는 아닌 것 같고요 나스닥이 한 선물 기준 0.1% 정도 소폭 밀리긴 하지만 S&P500은 또 플러스 0.01% 약간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시장 그렇게 불안한 모습은 아닌 상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같고 요즘 버블 같은 얘기들 많이 꺼내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최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아무래도 전반적인 자산 가격들이 조금 높다 보니까 또 다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버블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조금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자분들이나 현장에 만나는 고객분들도 이제 버블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크러쉬가 한번 오는 건가요?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만난 고객분들께 제가 이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라는 건 지난 10년간 언제나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버블에 관련된 이야기는 시장이 강세장에 오거나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언제나 나오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버블에 대한 경계론이 나오는 것만으로 어떤 크러쉬가 온 타이밍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버블의 시점 혹은 폭락 직전을 예고해서 전체를 다 시장에서 비우거나 100%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현금의 비중을 약간 더 늘림으로써 대응하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신 없는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자신 있는 비중을 조금 늘리는 걸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버블에 대한 경계감 혹은 비싼 시장에 대한 그런 경계감으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이제 워렌 버핏이 전해준 굉장히 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썰물이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유동성이 완전히 회수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들 수영한 것처럼 보이는데 썰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어떤 사람은 수영보를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속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수영복을 챙겨 입고 수영을 하던 사람은 사실 물이 빠져나가도 당황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벌거벗은 상태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으면 물이 빠져나가고 났을 때 유동성이 회수되고 났을 땐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겠죠 그 말은 유동성이 회수된 시기 시장에 크러쉬가 오는 타이밍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빠져도 상관없을 수 있게 내 스스로 대비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깨진다 시장에 크러쉬가 온다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금비 좀 충분히 조율하고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포인트에서 더 집중한 게 현실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맞다는 답변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빠지는 시점에서도 부르르 몸을 떨지는 않는 사람이 우리 모두 돼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역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오시나요? 네 내일도 찾을 예정입니다 내일도 그러면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대치WM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프러님 저희는 이제 베트남 이야기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